네, 매직 셰프 브랜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븐입니다. 직화 멀티 오븐 소개해드릴 텐데요. 진짜 다양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직화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직화, 그 불맛을 제대로 경험하시면서 통으로 구워지는 오븐이기 때문에요. 정말 이제 밤이 좀 길어졌잖아요. 더더욱이 밤에 주전부리 하시기 너무나 괜찮습니다. 네, 역사가 한 90여 년이 됐더라고요. 매직 셰프 화면은 주방 가전 진짜 다양한 종류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주방 속에 매직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직화 멀티 오븐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포인트만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이중 필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중 열선, 이중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부터 어떻게 보면 오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이중 열선까지 써보시면 반하실 거고요. 그러면 컬러를 저희가 두 가지를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블랙은 제가 쓰고 있는 저희 집에 있는 컬러.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끗한 화이트 준비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그렇죠. 와, 진짜 덩치 큰 게 아니라서 여기저기 우리 집에 저기다 올려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피자 트레이도 함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석쇠 필요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지 않아요. 다양한 국물이 있는 것들도 자작자작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구인은 석쇠에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쓰면서 어렵거나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앞쪽에 딱 조작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이어리. 위에 열선, 아래 열선, 위아래 열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30분까지 충분하게 써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앞쪽에요. 보통 유리창이 혹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매직 셰프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혹겹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써보실 수 있겠고요. 이 안쪽 역시도 보시면 저희가 피자 트레이와 석쇠, 좀 전에 보셨던 이렇게 안쪽에 넣어서 식재료를 얹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안쪽에 열선을 한번 보시면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열선이 위아래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븐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상 같은 거 할 때 막 뒤집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중 열선이라서. 여기에 냄새나 연기 걱정도 되실까봐 저희가 필터를 무려 몇 개를 넣은, 보통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빼서 보여드리면. 이중 필터.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라든지 냄새 이런 거 걱정 조금 줄여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 어떻게 해요? 세척. 지금 보시면 열선, 이쪽 부분은 물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이 판이 이렇게 빠지고요. 뒤쪽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씻으실 때 이 두 판만 씻으시면 돼요. 얼마나 속 시원하세요. 깔끔하죠. 그렇습니다. 세척까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5분. 다양한 구이가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통삼겹 구이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툼한 고기가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고객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 안쪽에다가 물을 살짝 부어주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세척도 편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이 자체가 약간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세팅하시고 안쪽에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열선을 위아래로 딱 맞춰주시고 시간을 한 25분 정도로 딱 맞춰 놓으시면 이제 땡 소리와 함께 딱 열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옆쪽으로 가면 이제 완성된 그 두꺼웠던 통목사 참석을 볼게요. 보세요. 땡 소리와 함께 딱 열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되고 있을까. 그런데 고객님, 이 두툼한 게 정말 안쪽까지 속속 들이. 하지만 속은 촉촉해야 되고요. 겉은 바삭하게. 바삭해야 되잖아요. 옆으로 싹 가져가서요.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통삼겹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안쪽에 육즙이 얼마큼 잘 살아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여기 살짝 돌려가지고. 잘 익었어요. 위에서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육즙이요. 위아래에서 딱 구워주기 때문에 안쪽에 육즙을 고스란히 잡아드리고.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또 생선을 굽는 댁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생선 맛있죠. 그렇죠. 이런 데도 갈치도 한번 싹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완전 길어요. 길쭉 간 게 그냥 안쪽에 삭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살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갈치 같은 경우에는 살밥. 이런 살밥도 쫙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거 그냥 밥 하나에만 살짝 얹어주시면 이거 정말 너무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갈치 구울 때 여기에는 코코넛 오일을 살짝 뿌리거든요. 그래도 고소하고요. 이게 지금 뒤집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위아래가 있으니까 뒤집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 그냥 살밥 그냥 밥에다가 살짝 얹으셔가지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입에 척하니 넣어주시면은 너무나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구울 때 이렇게 자꾸 뒤집으면 창훈 씨 늘러붙고 모양 다 그쳐져요. 그러면 살림 못한다 그래. 뒤집지 마세요. 또 우리가 냉동고 한번 열어보면 여러 가지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많이 있으시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런 것도 딱. 안쪽에 넣어주시고 이거는 한 15분 정도면 근사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치즈가 위에 그러니까 냉동고에 있는 거 살짝 꺼내셔가지고 안쪽에다 한 15분 정도만 딱 돌려주시면. 네. 와 이 치즈가 어우 늘어나 늘어나 늘어나. 내일까지 늘어날까요? 치즈 진짜 막 세 가지, 네 가지 종류별로 치즈 얹으셔가지고요. 이 오븐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요리든지 고객님 직화에다 하면 느낌이 다르고요. 그렇죠. 또 직화에다가 이게 좀 위아래 열선으로 제대로 요리가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머님들의 영원한 주전부리 빼놓을 수 없는 게 과연 뭐냐면 이게 또 고구마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살짝 빼가지고 보여드리면 와. 밤 지금 뭐. 정말 여기 동치미 하나만 있으면.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겉절이도 맛있어요. 겉절이. 그렇습니다. 살짝 여기서 보여드리면 안쪽까지요. 와. 잘 먹었어요. 너무 촉촉하게. 고구마 저 진짜 좋아하는데. 야 이렇게. 고구마도 되고 감자. 옥수수. 담. 여러 가지. 다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살짝 치즈만 얹으셔가지고요. 한 5분 정도 더 돌리시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근사한 또 간식도 완성이 되니까요.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위아래 열선으로 직화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진짜 5분 있으면 난 진짜 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도 친구들하고. 많이 하게 되는데요. 덩치가 너무 큰 거 싫으셨잖아요. 이거는 식탁 위에 딱 올리셔도 될 정도의.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 알찬 사이즈. 그러면 가격 정리 해드릴게요. 매직 셰프 브랜드 맞고요. 저희가 10, 10, 10의 혜택을 더해서 진행을 합니다. 10% 앱 쿠폰 할인 그리고 10% 적립금 무이자 10개월 조건드립니다. 이거 최종 혜택가. 그러니까요. 앞자리 7자 맞고요. 그러면 7만 4, 3백. 저는 이 55ANS上 promote 더、 885원이고요. 이걸 10달로 나누세요. 그러면 한 달에 7,439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에요, 고객님. 지금 브랜드가 매직쉐프고. 그리고 직화 이중 열선인데 이 가격이면 정말 빨리 검어주셔야 됩니다. 네, 컬러 두 가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블랙하고 화이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앱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90년의 역사, 주방 가전의 명가 매직 셰프입니다. 2019년 신상품 매직 셰프 직화 멀티오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직 셰프의 222 시스템 확인해 보시죠. 뒤집을 필요 없습니다. 위아래 이중 열선으로 되어 있고요. 음식 냄새 걱정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세라믹 필터, 여기에 이중 창까지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간편한 다이얼 방식입니다. 개별 열선 조절 가능하시고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12리터, 넉넉한 용량으로 푸짐한 요리 가능하시고요. 보다 위생적으로 분리 세척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나 조화로운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컬러 두 가지, 블랙과 화이트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앱 쿠폰 10% 할인, 행사 카드 5% 청구 할인, 최종 혜택 가격은 7만 4,385원이고요. 무이자 10개월 조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7,439원 부담할수면 됩니다. 앱 쿠폰 적용 시 1010의 추가 혜택이 더해집니다. 할인액은 8,700원, 적립금은 7,830원, 최대 혜택 1만 6,530원입니다. 앱 쿠폰 1010의 추가 혜택